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을 위시한 아홉스님의 2019년 천막결소로부터 비롯된 인도 만행결사의 발언이 마침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술래단은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함께한 구부식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강조한 종정 성파대종사의 법어를 마음에 새기며 인도로 향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새벽 6시에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와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이 3기 위하 반야신경으로 인도술래의 시작을 부처님에게 고했습니다. 불교계는 물론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구부식, 종정 성파대종사는 다른 떨어져도 하늘을 떠나지 않는다는 원락불이천으로 유례없는 대작불사를 지지했습니다. 불교 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대작불사입니다. 이번에 인도술래는 일반적인 술래하고 달리 우리 불자들의 본분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술래단은 부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위에서 자고 먹으며 인류학과 소통의 화두로 불교중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류와 사회가 합하고 소통하는 해답을 저희의 다짐과 신행에서 찾아내고 지금 사는 세상이 평화로운 정토로 밝아지도록 전진할 것입니다. 한국 불교의 중흥과 전법 포교를 위해 몸과 입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중성의 곁도로 술래의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주체로 한인도 수교 50주년에 거행되는 이번 술래가 새로운 붓다로드로 이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인들이 여러분이 개척한 경로를 따라 술래를 발언하는 새로운 붓다로드로 자리잡기를 발언합니다. 자승스님은 고불식전, 치안 문제 등 술래를 도와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원만 회양을 기원했는데 이는 2019년 무문간 정진 당시 밤새워 결제대중의 안전을 기도했던 그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난 2019년 천막결사 이후 우리 땅 곳곳을 술래했던 상월결사는 오는 3월 23일까지 43일간 1167km에 이르는 부처님 성지를 술래합니다. 부처님을 닮아서 오시는 걸 따라서 부처님 앞에서 오시기를 감고합니다. 여야가 3월 말에 꼭 그 손님을 함께 뵙겠다는 소송을 드리겠습니다. 상월결사 인도 술래 입제식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인도 녹야원 현지에서 열리며 BBS 불교방송의 TV와 라디오 유튜브로 동시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덮치기 전인 지난 2019년 자승스님 등 9명의 스님들의 동안거 천막 무문가에서 시작된 상월결사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불교 중우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 나아갑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